예수님만이 사시는 죄인이요 용서받는 법이요 이웃을 용서받는 법이요 용서받으며 사는 법이라 악의와 귀신이 쫓겨나고 모든 병과 함께 하신 법이요 생명을 주여 오신 법이요 죽은 자들이 사는 법이라 저주가 떠나는 법이요 부윳게 하시는 법이요 부활로요 생명은 법이요 아버지 자녀 되는 법이라 이 모든 진리의 창법이 예수님께만 있으니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의 거신에는 아버지 법이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도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 하늘에 보이신 예수님이 귀신 자 진리 나타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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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